zier 메시지 안녕하세요 빅빅 반갑습니다. 저희가 YG 패밀리의 막내 싸이형 콘서트에 게스트를 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콘서트 때 싸이형께서 게스트로 오셔서 저희 콘서트장 분위기를 다 싸이형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세미나가지고 저희도 싸이형 콘서트장에 저희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왔습니다 오늘 싸이형 콘서트에 저희도 다 돌아왔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여러분 반응도 너무 뜨거운 것 같아서 추억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공연을 갖기가 요즘에는 쉽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원고생이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싸이형 콘서트에 오신 만큼 저희 무대 그리고 싸이형의 무대도 마지막까지 신나게 저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저희 빛뱅이 즐거운 추억을 좀 만들어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으로 저희들 이렇게 소극장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니까 한 번 한 번 얼굴을 다 이렇게 마주칠 수 있어서 저희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저희 곡 남았는데 저 즐겨주시고 그리고 신나는 노래 있을 때는 고맙습니다 항상 뛰었잖아요 근데 저희도 뛰는 노래 있으니까 그때는 뛰어어어어어 그래서 고맙게 뛰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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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듣고 몇 곡 남지 않았으니까 잘 지켜봐도 쉬고 마지막까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곡 들으십시오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스페셜 에디션의 앨범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